올해 8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 DVD로 나옵니다. 웰컴 투 동막골의 DVD를 제작하는 KD 미디어는 영화 필름을 TV용으로 바꾸는 텔레신의 작업에 한국 영화 DVD 평균 제작비의 10배 정도인 5천만원을 들였습니다. 웰컴 투 동막골은 슈렉으로 유명한 미국 디럭스 스튜디오에서 텔레신의 작업을 하고 디지털 색보정은 영화 아메리칸 뷰티에서 뛰어난 색감을 보여줄 컬러리스트 브라이언 맥마흔이 담당했습니다. 웰컴 투 동막골의 DVD는 오늘 22일에 출시됩니다.